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얇은 신스 베이스를 두껍고 존재감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자, 먼저 페어차일드 660 컴프레서를 불러옵니다 이때의 친구는 따로 컴프레션을 하지 않고 그냥 걸어만 두는 세팅을 할 거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스레시홀드를 완전히 내립니다 피규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모니터링 환경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약간의 두께감과 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간에 껐다 켰다 하면서 들어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 신스 베이스는 RAW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리틀랩사의 보그 플러그 이용해서 RAW를 보완하겠습니다 참고로 WAVES 플러그의 경우에는요 지금 보이시는 R 베이스를 이용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적용해 볼게요 자,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중간에 바꿔 볼게요 중간에 바꿔 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자, 여기까지 적용한 것을 단계적으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다 끈거부터 이번엔 중간에 바꿔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쉐도우 힐스 컴프레스를 이용해서 세츄레이션과 컴프레션을 동시에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사이즈 체인을 켜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항목에서 스틸로 바꿔두시면 조금 더 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옵티컬 항목에서 일정도 아주 살짝만 컴프레션되게 설정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서스테인이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두께감이 더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중간에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걸건데 소프트튜브사의 테이프 플러건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타입 B로 바꿔두시면은 저음이 조금 더 생기기 때문에 B로 해놓고 한번 적용해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이 쪽을 조금 열어주고 싶다 그럴 때는 A를 클릭하시고 여기 있죠? 하이 A를 살짝 키워줍니다 한번 적용해볼게요 자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중간에 바꿔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자 여기까지 적용한 거를 비교해서 들어보기 전에 단계별로 하나씩 켜보면서 어떤 일을 해주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끈거부터 자 이번에는 전체 프로세싱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끈거부터 그럼 다음은 전체 프로세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 terms 전체 프로세싱을 비교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usted 그럼 지금부터 또 한번 얼굴을 누나는 마이 쪽으로 마이 쪽으로 자 이번엔 드럼이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것부터 중간에 바꿔볼게요 일단 끈 것부터 영상에서는 예제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얇은 씬스 베이스를 몇 가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두껍고 존재감 있게 만들어 봤어요 영상에서 다른 방법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